이명웅 공연 티켓 전쟁 시작. 팬들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고 고전의 걸작과 현대의 감정을 하나로 엮을 것으로 기대. 가수 이명웅의 연말 공연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명웅의 연말 리사이틀 티켓 오픈 날짜가 확정되며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다.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8시에 티켓이 오픈되는데 이에 따라 팬들은 기쁨과 함께 걱정, 불안감도 함께 안고 있다. 이명웅의 공연 티켓을 놓고 벌어지는 티켓팅 전쟁은 예고된 대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이 진행될 고척 스카이돔은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만큼 팬들이 몰려 티켓을 잡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이명웅의 무대를 보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이 치열한 경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다. 이명웅의 공연은 그동안의 아임히어로 콘서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전적인 명곡들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되는 자리다. 팬들은 이번 리사이틀에서 이명웅이 어떤 새로운 무대를 보여줄 것인지 과거의 명곡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리사이틀이라는 제목은 단순히 음악회나 공연을 넘어 고전적인 음악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재구성을 뜻하며 이명웅은 그 이름에 걸맞게 기존의 콘서트와는 다른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팬들은 이명웅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명웅의 리사이틀 티켓 오픈, 티켓팅 전쟁의 시작 이명웅의 리사이틀 공연 티켓 오픈 날짜가 발표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이미 티켓팅 전쟁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었다. 11월 20일 오후 8시에 티켓이 오픈되며 고척 스카이돔에서 12월 27일부터 29일 그리고 내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어지는 공연에 대한 예매가 시작된다. 고척 스카이돔은 하루에 약 1만 8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지만 이번 공연에 예매가 1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동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티켓팅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다. 팬들은 이미 티켓 오픈을 기다리며 긴장감 속에서 각자의 예매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티켓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 티켓팅 경쟁은 단순히 팬 개인의 일이 아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동원해 여러 명이 동시에 티켓을 사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트래픽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예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팬들은 예매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의 상실감을 예상하며 불안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명웅의 공연 티켓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 팬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그가 보여줄 새로운 음악적 세계와 무대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팬들은 고민이 깊어진다. 예매를 위해 많은 팬들이 동시에 접속하게 되면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예매 페이지가 응답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미 과거 이명웅의 콘서트에서도 티켓팅이 매우 어려웠던 사례가 많았다. 팬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한 후에도 매번 도전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피켓팅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집어내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안고 티켓팅에 임할 것이다. 리사이틀 고전과 현대의 만남 이명웅의 새로운 음악적 도전 이명웅의 리사이틀은 기존의 콘서트와는 달리 고전적인 명곡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공연이다. 그동안 이명웅은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며 팬들과 소통해왔지만 이번 리사이틀은 기존의 트로트 장르에서 벗어나 클래식한 음악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기억 저편에서 라는 테마로 과거의 명곡들을 이명웅의 목소리로 재탄생시키는 이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감정을 현대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느끼게 할 것이다. 리사이틀은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무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명웅은 고전적인 명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구성하면서 그 속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현대 관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 공연에서는 시대를 아우르는 명곡들이 이명웅의 목소리와 만나는 순간 팬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명곡들이 이명웅의 목소리로 어떻게 새롭게 탄생할지 그것이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키운다. 또한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이명웅의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트로트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공연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층 부각시킬 것이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대규모 공연 팬들은 이를 놓칠 수 없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이번 리사이틀은 규모가 크고 많은 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티켓팅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고척 스카이돔은 약 1만 8천명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지만 이번 공연은 그보다 더 많은 팬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예매가 시작되면 팬들은 각자의 자리와 날짜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맞춰 대기하고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 티켓을 구매하려 할 것이다. 이명웅의 공연은 그만큼 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할지 그가 전하는 감동을 어떻게 전달받을지 궁금해하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 이명웅의 팬들 중에는 그동안 티켓팅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이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이번에도 열정을 가지고 티켓을 구하려 할 것이다. 티켓팅이란 어려운 도전을 맞이하면서도 그가 선사할 새로운 무대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 팬들은 이 티켓팅 경쟁을 지나 고척 스카이돔에서 그와 함께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팬들의 기대와 걱정 성공적인 공연을 위한 간절한 소망 이명웅의 리사이틀 티켓 오픈 날짜가 다가오면서 팬들 사이에서 기대와 걱정이 교체하고 있다. 팬들은 이번에도 꼭 티켓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함께 이명웅의 공연을 반드시 보고 싶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품고 있다. 댓글을 보면 지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모든 팬들이 함께 고척돔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명웅의 팬들에게는 그와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명웅의 리사이틀 공연은 단순히 그의 무대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이다. 팬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고전의 명곡들이 어떻게 현대적인 감동으로 재탄생할지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의 명곡들을 이명웅의 목소리로 재창조하는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이명웅이 보여줄 새로운 예술적 경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팬들은 이 특별한 무대에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간직할 것이다. 이명웅의 리사이틀 공연은 공연 자체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과 감동을 중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팬들은 그가 선보일 음악적 도전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이명웅과의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공연을 통해 팬들은 그의 음악적 진화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을 것이다.